자, 관성의 법칙을 우리가 바로 뉴턴 운동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관성, 관성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야. 상태를 유지한다. 자, 우리가 역학의 수화의 상태는 두 개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때는 우리가 무슨 상태? 김 상태, 안 상태, 박 상태? 가만히 있을 때는 정지 상태 그리고 이 물체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건 무슨 상태? 운동 상태, 즉 역학에서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 하고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요. 또한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하고 싶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됩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 구마이들이 물리원에 들어가면 관성에 대한 힘, 관성력이라는 것도 배워요. 관성력 그런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는 관성이라는 성질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봅시다. 관성은 이거지요. 버스 탈 때. 버스. 자, 내가 지금 버스 안에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금 이렇게 출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갑자기 이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버스가 빵 하고 출발할 때 얘들아, 내 목이 어떻게 되냐면 음... 관성이에요. 됩니까? 자, 버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스탑했어. 끼익! 관성입니다. 이해돼요? 왜? 나는 정지하고 싶었던 거야. 계속 정지하고 있는데, 정지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 물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그 자리, 그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또한,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정지. 끼익! 쓰니까 어떻게... 나는 계속 뭐하고 싶은 거야? 운동하고 싶은 거야. 운동하고 싶으니까... 으야!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관성이라는 것이지요. 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라는 것도 있어. 관성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에 비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들아 100m 달리기를 뛰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뛰는 데 얘들아, 여기에 아주 좀 질량이 작은 아이가 있고, 질량이 큰 아이가 있었대요. 질량이 큰 아이가 이렇게. 그럼 뭐, 띕니다. 자, 띄었어요. 100m 달리기. 전력질주 한 거 아니야. 전력질주. 그렇지요. 손가락을 얘들아,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고,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모양도 이렇게 만들며, 또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몸에 털을 닦아가. 그치? 털을 닦아가서 공기저항을 최소화하여 뛰었습니다. 꼬린 지정이에요. 누가 더 잘 멈출까? 빼빼 마른 아이야? 질량이 큰 아이야. 누가 더 잘 멈춰? 빼빼 마른 아이지요. 왜? 관성력이 얘가 더 큰 거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더 큰 거예요. 막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 그치? 끝까지 막. 끝까지 가잖아. 이게 바로 관성. 아,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상태.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정지 관성. 그리고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 운동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지 관성의 예를 볼게요. 이해해야? 정지 관성의 예는 버스가 출발할 때 버스가 정지할 때 됩니까? 이렇게 버스가 출발할 때라는 거야. 버스가 정지할 때 또 있어요. 뭐 돌뿌리. 돌뿌리. 또한 사부로 흑푸기. 사부로 흑푸기. 이런 거 전부 다 운동 관성이 되는 거죠. 봅시다. 돌뿌리예요. 자,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막 걸어가고 있었어.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다 갑자기 돌뿌리가 나타났네. 돌뿌리가 갑자기 정지하라는 신호지 얘들아. 돌뿌리가 나타납니다. 꽝! 어떻게 돼? 나는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했나 봐요. 온몸으로 하는 강 온몸으로 하는 강이 갑자기 마이크가 빠졌네요. 자, 띕니다. 뛰어갔었어요. 뛰어갔는데 갑자기 골목 돌뿌리에 넘어졌어. 나는 어떻게 계속 운동하고 싶어하는 거지. 앞으로 꼭 갈아지는 거죠. 이해 됩니까? 이게 바로 운동관성입니다. 사부로 흑푸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부로 흑을 퍨어. 자, 흑을 푼 다음에 되나 흑을 던져야 돼. 그러면 사부를 퍼가지고 하나, 둘, 셋! 삽을 멈춥니다. 그러면 그 삽 안에 있었던 흑들은 계속 운동하려는 관성 때문에 어떻게 돼? 날라가지. 이게 전부 다 운동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전부 다 얘들아. 그 물체의 힘이 0일 때예요. 그 힘이 0일 때. 그래서 운동, 정지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정지하려 싶어 하고 운동관성은 계속 무슨 운동을 하고 싶으냐면 등속직선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속직선운동을 하게 되더라. 왜?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이해 됩니까?